그러니까 빌림이... 아이 그만! 아이 그만 좀 해요! 도대체 몇 번이나 더 죽어야 돼요? 크림놈 이번에 1년이나 살다. 1년이나? 1년 밖에겠죠? 이 진짜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. 아 죽는 것도... 빌림이 너무... 짧은 시간 더 소중하게 느끼지 못한다. 네? 내 눈에겐 아주 솔직한 현세... 아니 그렇게 분위기 잡은... 제가 무서워할 것 같아요? 아휴 아무거나 다 해봐요. 어차피 거기서 빌림이 가. 의심사 너무 올랐다. 이..이번엔 개복치? 어이 씨딥아! 흥? 뭐야? 뭐야? 아 눈부셔. 뭐..뭐야 진짜? 아니..뭐야 진짜.. 아..아이 잠깐.. 으.. 아니야! 아니야 아니야! 진정해 진정. 진정하면 안 죽을 거야? 렐렉스.. 렐렉스.. 으아 안돼! 왜 죽냐고! 잠깐만요! 아니 뭐 이런 동물이 다 있어! 어떠냐? 이 삶의 소중함을 느꼈느냐? 아니요? 아니 그..때가.. 아이 잠..아 죄송합니다! 하밍